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인가 복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가장 복된 생활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사 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일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한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듬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또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인생의 모든 빈부 귀천 살고 죽는 이 모든 운명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또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반문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도셀라를 낳았고 무도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집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생활을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애목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로 11에서 11장 거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다시 말해서는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생활 이것을 에녹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양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그저 사람 피해서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 9장 10절에 보면 요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치의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호와 하나님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 이것이 치의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10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어디에 눈에 보인다 어디에 하나님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세상 지식은 많고 박사 몇 개씩 따고 유명한 그런 박사들이 많은데 진작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3월에 76세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천재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 다음과는 그런 물리학자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누구도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루케익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전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여다가 얼마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호킹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만 연구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은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종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와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였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대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고린자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지식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검사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스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금보다도 귀하고 천하보다 천하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에눅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행한다는 그 말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하는 그러면서 걸어간다 하는 같이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거두어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정한 친구와 함께 거두어가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늘 옆에 모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에눅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눅은 늘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다 그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또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조제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적을 하면 크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극화해서 연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어서 늘 조제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죠 다정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고 언제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신랑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이렇게 조제하면서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시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슬픈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는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를 드리고 늘 하나님과 조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교통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녹이 이렇게 보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드셀러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360배를 살았다 이 뜻은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이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깊숙한 것에 들어가가지고 금력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녀 낳아서 길러고 일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런 바쁜 가운데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조제하는 삶을 가졌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데려가시므로 죽음을 보지 않냐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조제하는 삶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능은 300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조제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조제할 수 있는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은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도 헤어질 때가 있고 부모 형제와 협회사 될 때가 있고 자정한 친구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 오니까 지금은 많이 멀어지고 솔직히 잘 멀어요 또 부부가 우리가 평생 동안 살기로 작정하고 맺어진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든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든가 언제나 이별해요 영원히 같이 조제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조제하면서 살다가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조제할 수 있는 삶이 산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조제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사랑의 조제를 나누는 삶 이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생명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조제하면 사는 그러니까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사랑의 조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살다가 우리의 죽으면 그 영혼이 주님 나라의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도 또 땅속에 묻혔지만은 마지막 날에 주님 제림하실 때에 그 육신도 썩었던 육신도 다시 새로운 영체로 부활해서 영역이 합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조제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이 그 영생하는 삶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축복을 받는가 뭐 많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조제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담게 되는 거예요 자문 13장 20절에 보면은 지도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믿음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이다 지도운 사람 사귀면은 지혜를 거기서 배우고 듣게 되지만은 나쁜 친구 사귀면은 나쁜 거 배우고 나쁜 친구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조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인격을 닮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담는다는 말이 있는데 오랫동안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비슷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수흥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한국 나가셔서 합동 신학의 척자 교수로 지낸 분인데 그분은 추석을 많이 써서 신학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추석을 쓰고 그리고 지금 구약을 또 지피를 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데도 참 이렇게 추석을 써요 근데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은 성경이 큰 글자 성경을 카피를 해가지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으면 그것을 뒤를 다 보는 거예요 식사하러 가서도 또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그것을 뒤를 봐야 합니다 그 항상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석을 쓰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훌륭한 분들의 범위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든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든가 기도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늘 조제하는 삶 그런 사람이 믿음에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시는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조제하고 나올 때 만나고서 나올 때에 그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고 광채가 나고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신단 말이지 모든 환란과 어려운 것에 대해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10편 23편 우리가 보면 요하는 나의 목자지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심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막대기와 선한 목자가 양띠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러지 우리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장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홀로 먼 애삼촌 집에 이렇게 가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게 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강도의 오염이 있고 짐성의 오염이 있었던 때이십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참이 깨어 이르되 요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고 그 베개에 했던 돌을 세우는 곳에 거기다가 김을 붓고 거기다 재단을 쌓고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여기 계시는 집이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후에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지켜주셨다가 다시 그 베델에 오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금년 한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들도 외눅처럼 일생 동안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마지막에는 애녹처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저희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